네. 잠옷이야? 네. 잠옷이야? 잠옷이야. 내가 아까 여기다 내 스킨하고 막 그런 통을 나가는 듯이 못 봤니? 못 봤는데? 아직 문에 붙어있는 거 못 본 거죠? 네, 아직 못 봤지. 저 정도는 해야지. 이벤트란 건 이렇게 뜸을 틀어야 돼요. 밥을 먹듯이. 진짜 두꺼워. 이거? 뭐예요? 스킨 발라주는 거예요? 누가? 스킨술 발라주시려고요? 칠해진 거예요? 아니요? 아니, 김오리 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오리 씨. 바로 벗은 거를 오랜만에. 아니, 김오리 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오리 씨. 아니, 김오리 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를. 그럼요? 그럼요? 꼭 한번. 네. 아, 아, 아. 와, 아. 망따감니아? 아니, 니가 존댓말하면 대답 안 하느냐. 망따감니? 완전. 저, 아래 말고는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부탁드려요. 얼굴을 로션이라는 거 처음 발라본 게 데뷔하고 처음 발라본 거야 이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버 커버입니다 인주 중요하죠, 인주 네, 중요하죠 코 안에는 바르지 마시고요 근데 바른 게 아니라 네, 네, 네 자, 이번엔 뭡니까? 아이크림입니다 아이크림입니까? 아이크림은 여자분들이 가장 비싸서 아끼는 건데 그 비싼 아이크림을 남편 얼굴에 발라주네요 안 감으려고 막 이러잖아, 이거 이거 안 감으려고 노력한다고 너무 보기 좋다, 진짜 저 뭐 그래요? 아, 난 그냥 알렉스 씨 그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아이크림을 앙구에다가 발라 아, 따가워 죽겠네, 정말 턱hill 발라주는데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굴을 밀더라고요 근데 거칠면서도, 되게 서툴면서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많이 느꼈어요 누가 나한테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나 되게 서툴지만 서툴지만 한번 해볼게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가득 당겨져 있는 손길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기분 좋아 봤어요 자야 된다고 또 사진 찍어 에이 밤에 침대에서 사진 찍는 건 좀 그만하자 그만해 이제 기념이니까 오 봤어 어? 아 일부러 시선을 유도했어 야 선수야 우와 우와 하이팅 하이팅 알렉스 하이팅 알렉스 하이팅 알렉스 야 여기 극장 같아 박수 쳐 박수 쳐 야 무슨 영화 봐 우와 우와 하이팅 알렉스 하이팅 알렉스 야 여기 극장 같아 박수 쳐 여기도 정도 이 때 어깨 손이 살짝 올라가죠 아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야죠 올라가 이미 안 했을라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올라가야돼 올라가야 됩니다 야 누가 안 따라가시나요 올라가요 어깨 감사합니다.